꼬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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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 중에서 초코 놔두고 오이고추가 몇번일거에요? 별로? 5번 5번 6번 그럼 일단 1번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그거를 반으로 똥강 잘라고 냄새부터 매운냄새가 나 매운냄새가 나 매운냄새가 나 먹어봐 오 매운냄새가 나다 매운냄새 매운냄새 애매한데 오이고추인가? 오이고추 1번 오이고추 오이 오이 오이? 1번 몇번이 오이인거 같다 조회야 7번부터 6번 5번 5번부터 일단 반으로 똥강 잘라 한 명냄 냄새 약간 매운냄새가 나는데 안 매워? 매워? 오 매워 청량 예청량 오 예청량 야 나와 6분 5번부터 5번부터 걔를 반으로 잘라야지 냄새부터 맡아봐 그래야 우리가 예치기가 아니에요 오 얘는 오인가보다 5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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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매운거지? 아니요 아까 그 매운것도 안 매웠어 그러면 이건 2반? 2반? 아이는 1반 어우 2반 이거? 2반 2반 5번부터 4 4 슬쩍 아 매워 아 매워 멸청이 하는 것 같애 고추 조금 Yar인 것 같아 그럼 탁 아니 정량은 이렇게 이거뿐 3번 아... 아 매워. 아 매워. 그냥 안 돼. 일반? 아 오이가 없네. 가봐. 사봐. 이거 과정이 적은데? 매운데? 일반이 맛있는데? 이건 워낙 작아서 얘는 안 먹어도 성형일 것 같아. 약간 좀 먹어볼게. 왜? 아 죽겠다. 아... 아... 청량이 이렇게 많이 샀니? 알텐데? 그럼 얘네 둘은 청량용 애들이 일반인가 보다. 네? 그렇다. 오우! 아 매워. 이거 봐. 아 매워. 더 이상 매워서 못 먹겠어. 이거 일반. 이거 성형이야. 아무튼 지금 이거 이거 두 개만 안 매운 거지? 이거 몇 번이었냐? 어떻게 했나? 1번, 6번. 1번, 2번, 3번, 4번.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돼 있었던 거 같아. 얘네들이 1번, 2번, 3번, 4번 했어. 그래? 그래? 아 너무 무침. 아, 일단 내가 너무 힘들다. 어때요, 아무튼? 오늘 우리 둘, 우리 둘이 결론이 났습니다. 셰프 끝. 네, 아 너무 매워요. 아 매워요. 아 매워요. 매워.. 주고 가지 좀. 그리고 이제 딸라고 주세요. 아 너무 매워. 아 너무 매워. 안 먹고요 너무 매워요